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적 수동태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의 가난한 모든 것 그 영혼의 가난한 갈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다 채워주신다 나는 말씀이고요 또 애통하는 자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어제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우리 찬양했는데요 흰 손 들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줄이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먼저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구역과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역 성경에 쟤다카라고 그러고 이 신실함 그래서 해세드 이내 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실 때 신실하게 인내로써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한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내로써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파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시게 인내로써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시기에 의로우시고 그러면 인간은요 그 하나님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뭐예요 신실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든 어려움,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을 다 신실하게 신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것에 신실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그 원망함들, 그 안타까움들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다 신원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리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신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 이 하나님의 의 이거는 사람의 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현대고 좌태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도 거짐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신실하심으로 이내하심으로 교회와 죄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신실하게 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이 신실함, 의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나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해요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신실함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인해하신 하나님의 의로움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열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고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원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행위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 나한테는 의가 없는데 나에게는 신실함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는데 신실하신 그 언약과 신실하신 사랑 신실하신 인해로서 신실한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과 이 목마름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고 내게는 의로움이 없는데 내게는 신실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사람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광경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러 먹여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다 채워주셨다라고 합니다 요한국 사정의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나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나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나의 목마름 나의 갈급함 나의 배고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영생의 샘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용 6장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원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마태용 5장 20절에 내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원약을 지키는 그 의를 이루라 말씀하셔서 미가서 선지자는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움을 드러낼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온약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본재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우와께 천천의 순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이 기름 이 예배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주님께서 의로운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는데 여우와께서 구하시는 의로움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천천의 만만의 순량과 그 기름 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한 의로움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우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의로움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의를 우리에게 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10편 10, 7편 9절에 그가 사마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10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1절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5절에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그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들이여 오직 예수로 충만하라 요한봉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목마른 자들이여 오라 배고픈 자들이여 오라 이 땅에 먹는 것들은 이 땅에 물은 이 땅에 주는 그 모든 것은 더 배고프고 더 목마라요 여러분 돈을 구하러 더 배고파 더 목마라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요한봉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에게는 신실함이 없는데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는데 나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움이 없는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들 예수로 목마른 자들 오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주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내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의의가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의의가 없어요 내 안에 의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요 이 목마른과 이 갈급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세상의 것 더 채우려고 세상의 것 더 가지려고 그거 가지면 그거 채우면 내 목마른 내 갈급함이 해결될까 절대 세상의 것으로는 외적인 것으로는 그 목마른과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오직 예수로 살라 오직 말씀으로 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쟁이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쟁이로 오늘도 예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한 예수쟁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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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쟁이로